캐나다 출신 미술작가 1985년생, 메간 루니의 예술작업과정은 직관과 순간적인 감정을 따라가는 독특한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자연과 색채에 대한 깊은 이해는 그녀가 뚜렷한 계획이나 예비 스케치 없이 즉흥적으로 창작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자신만의 정원에서 열정적인 예술가이자 정원사였던 어머니로부터 생동감 넘치는 자연의 색채와 형태를 예술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것이 그녀의 작품에 깊이 반영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연의 변화와 계절의 리듬을 담아내며 색채와 형태에 대한 실험을 해나갑니다. 최근 루이비통이 기획한 전시, 푸가 인칼라, 즉 색채로 그리는 푸가에서 루니는 캔버스에 제한된 공간을 벗어나 벽, 바닥, 천장 등 공간을 자유롭게 확장시키며 새로운 자유를 탐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는 건축가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건축물과의 만남이었는데 다양한 배경과 세대를 넘나드는 5명의 세계적인 예술가들에 의해 섹션을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